나 일어났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응 너 얼굴 엄청 부었네 이거 뭐야? 이거? 응 어제 아빠랑 엄마랑 밤에 음료수 마셨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제 아빠 엄마 음료수 먹으면서 생라면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응 이거 엄마 아빠 과자야 엄마 아빠 어 느닷거 말고 다 먹었어? 없어? 뭘까? 뭘까? 보고 싶어? 응 자 없지? 없지? 응 없어 응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엄마 아빠 음료수 먹은 거야 방금 먹은 거야 방금 말고 어제 먹은 거야 어제 먹은 거야 빨리 버려 빨리 버려 그거 그렇지 잘했어 이리 와 하이파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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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씻겨줄게 이 녀석아 여기 앉아 웃겨 루다오는 어디 간다고? 어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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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러 간다 그랬지? 응 빠방 빠방 타고 딸기 따러 갈 거야 또 돌 주스러 가는 거야 하하하 봐봐 아빠 보여지마 뭐 주셨어 핑크색 봐봐 오 진짜네 진짜네 우드야 저 아래 돌 더 많아 저 아래 가보자 어이구 손잡고 손잡고 내려올 거야 자 웃자 높다 높다 그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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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했지? 응 수영 나 수영 또 하고 싶어? 응 진짜? 응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불피는 데야 아뜨뜨 하는 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그거 부지깽이야 그거 어 그렇게 이렇게 숱이나 나무 장작 같은 거 뒤집고 그러는 거야 아 부지깽이 해봐 루다야 부지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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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부지깽이야 뭐야 이게 흑 돌이야 돌 그건 흑 흑이지 봐봐 아이고 흑 많네 응가 응가 응가했어? 응가 응가 같았다는 거야 응가 응가 응가했어? 응 지금 루다가 이틀째 오늘로 3일차 응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응가하고 있다 응가했어 딸내미 응가했대요 진짜? 어 오히려 다행이야 여기서 갈고 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기저귀 갈고 딸기 밭으로 고고 고 이르다 어디가 그쪽은 도로야 안 돼 이리 와야 돼 가자 딸기 따라 아빠 있는 데로 가자 손 들어갔어 기다렸다 어 딸기가 기다려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일어서 괜찮지 아팠어 은우 자 은우 딸기 냄새 응 우와 우다 여기서지 딸기 키는 거야 딸기 촥 해야 돼 네 딸기가 빨간 색만 있는 게 아닌가 그치? 이거 따면 되겠다 와 이거 딸기 예쁘다 그치? 어 잡고 어 살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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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우와 땄다 여기다 담아 루다가 옳지 이거 루다가 통 담고 들고 다녀 또 어떤 거 딸까 루다 초록색은 안돼 빨간 것만 딸 수 있대 여기 뭐 엄청 빨간 거 있어 이거 자기도 한번 따봐 이렇게 해서 루다 열어주세요 담게 루다야 뚜껑 안 닫아도 돼 안 찾아줘봐 어 그냥 열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루다가 찾아줘봐 어떤 게 날까 어떤 게 빨갛고 이쁠까 이거 이거 잡았어 그럼 이거 따야 돼 이거 알았어 그럼 너무 세게 잡으면 안돼 뚝딱 뚝딱 아기가 밑에서 따니까 밑에가 빨간 게 많이 없어 그래 그래 루다 일로 와봐 여기다 두고 아빠가 아빠랑 위에서 딴 거 봐 잡고서 이렇게 그렇지 한쪽 손 잡고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너무 빨갛이 이거 루다야 와 이거 예쁘고 맛있겠다 잡고서 손목 손에 물고 해서 아 됐다 자 놓으세요 다들 필요 없어 루다야 필요 없어 루다야 아니야 그거 말고 빨간색만 따는 거야 빨간색만 노란색은 따는 거 아니야 노란색은 아직 애기라서 따면 안되고 어른은 빨간색만 따는 거야 빨간색만 네 가자 일로와 어? 어? 여기 있다 이거 빨갛지? 빨갛지 누담 같이 따볼까 아빠랑 당기는 게 아니라 손목을 눈에서 툭 aktsed 아 잘하네 귀여워 야무지게 챙기네 아이고 but 마스크 떨어졌어요 beans 다시 딸기 보자 아빠 보여줘 빨간색 아니 아빠 보여 던졌어 그럼 어떡해 딸기아야 이거 먹을 건데 딸기아 미안해 미안 이번엔 여기다가 또 따자 여기 있다 됐다 너무 어떡해 누다야 이거 봐 다 뭉개졌어 이거 탕후루 같다 숨어져 있어 자 이거 엄마 줘 이게 상처 안 나게 따는 게 힘들다 살짝만 눌려 애들이 딸기야 그렇지 자 끝났다 아니야 더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갈 수 있어 누다 어디가 쟤 딸기 만지면 안 되니까 잡아야 돼 아니 잡을 색 쟤 딸기 만질 색이 없어 아 아파 놀랬어? 저기 웅쏘이 나는구나 됐다 이제 진짜로 꺼 너무 금방 끝난다 그건 누가 버린 거야 가자 이게 1인당 18,000원이고 이제 애기는 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 20분 됐는데 벌써 끝났어요 알뜰히 담는 이게 팩이 다칠 정도까지만 담을 했어요 가자 욕심내지 말고 가자 딸기 먹자 이제 가서 가자 먹자 가서 먹을 거야 응 너 이제 딸기 해봐 힘껏 위로 힘껏 위로 힘껏 그렇지 우와 거기다 하나씩 옮겨 아니야 아니야 누르지 말고 짜지 말고 루다 하지마 하지마 루다가 씻을 거야 딸기 살살살 닦아봐 루다가 살살살 이쁘다 이거 봐 이미 누가 한번 먹었는데 이건? 아 장난 딸기야 살살 그렇지 다 닦았어 엄마 좀 닦았어 응 여기도 닦아줘 아 루다 잘한다 엄마 잘 도와주네 응 고마워요 마스크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 미안해 던져놓고서 미안하다가 뭐해 미안해 자 루다가 씻은 딸기를 먹어볼까? 루다가 음 맛있어 루다야? 응 음 맛있다 자기 이거 먹어 뭐야 이거 뭐야 다 먹었어? 여기 빨간 부분 한 번 더 냠 그냥 옳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맛있지 직접 따니까 더 맛있지 그러게 보람이 있네 나 맛있어? 응 집에서 머궁 떼어보시면 맛있지? 응 엄청 빨갛다 그치? 응 진짜 맛있다 딸기 근데 근래 먹은 딸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 오래 먹은 것처럼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네 와우 와우 다 루다가 먹어 이제 아빠 잘라줄게 응 터트렸어? 기다려 기다려 아 로다도 지금 자기 핫도그 한입 할 생각에 지금 가는 거야 그래? 루다야 누구 찾아? 야옹이요 야옹이 찾고 있어? 응 맨날 야옹이 찾아 야옹아 어디 가니? 여기다 매운맛 있고 기본맛 있는데 하나 시켜봐 내가 가볼 테니까 시켜놓고 오세요 이거 뭐야 연꽃밭 여기 연꽃이 엄청 많이 피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다 추워가지고 자고 있어 이거 뭐야 저거 까치야 까치 아침에 막 깍깍깍 울었잖아 깍깍깍 깍깍 안 맛있어 샀다고 그래요 저기 예쁘게 앉아야지 그러면 가자 일로 오세요 신났어 신났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는 매운맛인데 다 뿌려달라고 했고 순한 맛은 루다가 먹을 거니까 일단 그냥 포장으로 했어 루다야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정말? 이거 안 먹어요? 먹어요 하하하하 보니깐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 우와 먹어봐 뭐 어 하하하하 거기까지 맛은 나왔네 매운맛 음 매운맛을 먹어야 돼 살짝 매콤하니까 심심한 핫도그가 변했어 뭐야 이거 뭐야 아빠 아까 까치라고 알려줬잖아 까치 아빠도 먹어볼게 루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들고 다녀 방망이처럼 그냥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잠시 잠시 여기도 있잖아 앞에 먹지도 않았어 무거워 응 루다가 얼른 안 먹어서 그렇대 으응 언짢아 무거워 가 가 가 가라 그래 루다가 진짜 눈 보면서 얘기해 참새 여기있잖아 가라고 얘기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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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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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 이런 뽀시레기를 다 떨어뜨려니까 참새들이 먹으러 온 거야 이거 뽀시레기를 튀김가루 응 오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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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허벅지 접시가 아니거든 하하하하 어이 아빠 가라고 했지 응 응 먹어 이제 오 누누가 한입 먹었어 먹었어? 우와 누나 먹었네 하하하하 그렇게해서 언제 소시지까지 도달하겠어? 하하하하 아 정말 하찮은 한입이다 그치? 이쁘게? 갑자기 이쁜지? 이쁘게? 누구한테 그러는거야 이쁘게? 이쁘게? 이제 누나 어디가는지 알아? 어디가는데 산책하러 가 우리 산책하고 집에 갈거야 산책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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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꽃 펴 있으면 아 자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 깜짝이야 자는 줄 알았어 루다야 똑바로 곧 자겠어 근데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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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로 이쁘게? 이쁘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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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꺼 응, 진하다 이거 아빠 거야 루다꺼 루다꺼 무서워 무서운 거 치고 너무 잘 먹는다, 루다야? 너도 웃기지? 마지막 됐다, 끝 이제 안 바꿔 됐다, 끝 이제 안 바꿔 됐다, 끝